여기에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기계? 볼까요? 짜잔 먼저 솜사탕의 모양을 골라줘야 돼요 저는 이거요 승리는 이걸 골랐네요 눌러요 자 이제 솜사탕이 만들어집니다 볼까요? 우와 진짜 솜사탕을 만들어주네 솜사탕을 만들어줍니다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고 모양이 바뀌네 우와 지금 솜사탕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꽃모양 꽃모양 그냥 꽃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꽃모양 아니 이제 기계를 완전 신기하고요 된거야?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모양을 신기해요 자 여러분 솜사탕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됐다 됐다 뭐야 어 나온다 쭉쭉쭉 가볼까 승리야 자 문이 열렸어 짜자잔 그래서 보여주는 거 승리야 짜잔 우와 신기해 신기하다 꽃 여러분 솜사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솜사탕이 완성이 됐어요 솜사탕이 완성이 됐어요 와우 와우